미국에서 주목받는 산업을 확인하고 투자할 만한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신아메리칸드림 시간입니다. 하나증권 해외영업추진팀 김연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기업 소개를 하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언급해주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2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인모드에 대한 흐름부터 확인해볼까요? 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시장의 반등세가 좀 무섭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데 다시 강세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약세장이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 판단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뭐 그동안 악재로 여겨졌던 많은 상황들이 조금 호전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고 언제든 다시 악재로 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역시 이제 주식의 본연적인 가치판단인 실적에 대해서 주목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제가 지난 6월 17일 날 인모드라는 의료기기 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나스닥 상장 종목 중에서 주가가 가매도로 인해 많이 빠졌으나 실적에 좀 훼손이 없는 기업들을 사모으기 좋은 시점이다라는 취지로 많은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좀 돌아서면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지난 6월 17일 날 이제 방송한 피부과용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인모드는 방송 이후에 6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7월 28일 2분기 실적 발표가 좀 큰 영향을 주었는데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하였고 순이익이 약 10% 증가 그리고 플랫폼보다 소모품 및 서비스의 분기별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는 등 호실적을 좀 발표를 했고요. 이를 바탕으로 가이던스도 상향을 시키면서 실적 발표 당일 주가는 13% 정도 상승을 했고요. 전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면서 꾸준히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직전 고점인 작년 말 99달러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도 낮은 주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주가 회복을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인모드에 대한 리뷰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 2분기 호실적 그리고 긍정적인 가이던스 제지로 크게 올랐습니다. 작년 고점 대비에 주가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주가 회복을 기대할 만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레플리젠 그 외에 또 좋은 흐름 보인 조목에 대해서도 분석해 볼까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장표에서도 보셨지만 지난 7월 8일 날 발표한 레플리젠이라는 기업입니다. 바이오로직스 신약 개발 관련 재료 및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방송 이후 37%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역시 지난 8월 4일에 발표한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전에도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7월 21일에 15% 정도 상승을 하면서 주가 회복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살펴보면 EPS 추정치가 예상했던 72센트보다 약 25% 많은 주당 91센트를 발표했고요. 수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이후에 아무래도 바이오로직스 신약에 대한 개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주가 수준은 그런데 아직 기존 고점인 320달러 대비해서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역시 꾸준한 주가 회복을 기대해볼 만하다고 하겠습니다. 그 외에 아머코라는 기업은 8월 3일 날 후실적을 발표하면서 향후에 주가 흐름을 기대해볼 만하고요. 그리고 내셔널비전홀딩스는 8월 11일에 그리고 코파트는 9월 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흐름을 주시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실적이 나쁘지 않은 기업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분석했던 주요 종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기업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입지가 많이 달라진 기업 중에 하나라고요.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슷한 컨셉으로 이런 기업 중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수혜를 받으면서 실적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코로나 들어서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많은 사업들이 호황을 맞았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상거래가 이용이 증가했고요. 이를 통해서 수혜를 잇고 있는 또 한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바로 청산업체들인데요. 사람들이 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물건을 많이 사면서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배송 중에 문제가 생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온라인 판매 업체들의 쉬운 반품 절차로 인해 수많은 반품 재고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품 재고를 조금 저렴한 가격에 처분할 수 있게 해주는 청산업체들이 큰 호황을 좀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호황은 현재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대표적인 청산업체 중 하나인 리퀴디티 서비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산업체라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사실 리퀴디티 서비스는 국내에 계신 해외 투자자분들께는 다소 생소한 기업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성장한 기업이고 또 관련된 시장은 왜 떠오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리퀴디티 서비스는 이제 1999년에 리퀴디션.com이라는 웹사이트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최초의 전문 비투비 온라인 옥션 마켓플레이스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기존에 이제 아날로그 방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던 청산업자들의 문제점을 온라인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면서 자리를 잡았고 2001년에 미국 국방부 및 국방물류청과 대규모 계약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며 성장을 했습니다. 이후 창고 서비스 공간을 확장하고 2005년 첫 소매 유통센터에 오픈 이후 창고와 유통센터를 꾸준히 늘려나가며 2006년도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도 다양한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꾸준히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제조기업들이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자체 채널이라든지 도소매망 등 다양한 판매 루트는 충분히 좀 자리를 잡았고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이용자가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온라인 채널도 큰 판매 루트 중에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판매된 제품 중에서 다양한 이유로 반품이 된 제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또 각 제조기업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반품된 제공의 보관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인건비 등 반품 절차로 인해서 업체들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앱 리스 리테일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리테일 업계에서는 연간 기준으로 한 4,280억 달러 하나로 560조 원 정도 가량의 상품이 반품이 되고 있고요. 이는 전체 매출의 11% 정도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품 상품 중 약 20% 가까이가 2차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된다고 하고요. 이 규모가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나 쌓이는 재고로 고생하던 기업들에게는 정말 환영받을 만한 그런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그럼 리퀴디티 서비스는 주로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 주력하고 있는 건가요? 리퀴디티 서비스가 처리하는 자산들을 살펴보면요. 일반적으로 소매 고객의 반품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재고 과잉 제품, 그리고 수명이 다한 제품 아니면 기업이나 정부의 자산 처리 등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전자제품, 일반 상품, 의류, 과학장비, 항공우주부품 및 장비, 기술장비, 부동산, 에너지장비, 산업자본 자산, 중장비, 함대민 운송장비, 특수장비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들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데요. 보통 기업의 부정확한 예측이라든지 과잉 생산, 대량 취소, 주문 등의 공급망 비효율성으로 인해 발생되기도 하고요. IT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서 IT들의 교체주의가 빨라지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서 이런 관련 업체들의 유연한 반품 정책에 따라서 고객들이 쉽게 반품을 요청하면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요. 다양한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서 자산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노후화로 인해서 장비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기존에는 이런 자산들을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유통망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유통망에 투자하는 기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직접 판매라든지 아니면 개별 중개인, 판매 대리인 활용, 아니면 경매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처분을 했는데 이는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었습니다. 리퀴리티 서비스는 이러한 시장에서 검색 엔진, 그리고 자산관리 소프트웨어 및 관련 서비스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구매자와 수천 명의 판매자를 연결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성장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180만 건 이상의 온라인 거래를 수행해서 21억 달러 정도를 창출을 했고요. 작년 회계연들 기준으로 한 해 동안 등록된 구매자의 수는 377만 명에서 403만 명으로 약 7% 증가했습니다. 총 상품 거래량은 2006년부터 매년 11.5%의 연간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퀴리티 서비스는 또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또 각종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브랜드들이 있는 건가요? 리퀴리티 서비스의 솔루션을 먼저 살펴보면요. 전자상거래 시장의 구축과 그리고 부가가치 서비스를 구성이 됩니다. 판매자에게 잉여 자산을 신속하게 처분할 수 있게 하면서 구매자들에게 구매하는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 400만 명이 넘는 구매자를 바탕으로 판매자들에게 잉여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위한 컨설팅, 평가, 판매 솔루션, 물류 솔루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판매자들은 쉽게 가지고 있는 잉여 자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구매자들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관련 상품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반품 내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의 자산, 그리고 산업장비, 에너지 장비, 바이오 제약 자산, 그리고 정부 자산 등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자산에 대해서 리퀴리티 서비스는 제품 설명부터 해서 이미지, 관련 거래내역, 그리고 배송 중량, 배송 비용 등 구매 관련된 상세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이제 관련 데이터가 조금 쌓여가고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리퀴리티 서비스를 찾고 있고요. 작년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약 230만 명의 경매 참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리퀴리티 서비스는 이렇게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서 부가가치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운영 효율성이 조금 생기고요. 이를 기반으로 조금 많은 사람들을 플랫폼 내로 불러들이고 있는데 먼저 판매자에게는 보유 자산에 대한 판매 전략을 구축하고 마케팅 및 판촉을 진행하고 자세한 상품 정보의 제작 등의 서비스 그리고 자산의 수령, 취급, 운송, 추적 등을 제공하는 물류 서비스 그리고 거래대금의 수금이라든지 정산, 자격 조건 확인, 분쟁 해결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자들에게는 등록된 선호도 및 이전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경매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시장 사항에 따른 가격 책정 관련 도구, 광범위하고 유연한 배송 옵션, 안전한 결제 등의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질문 주셨던 브랜드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러한 서비스들은 각각의 니즈에 맞게 다양한 브랜드를 통해서 분리 운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출시한 종합 경매 플랫폼인 올서플러스를 필두로 미국과 캐나다의 시라든지 카운티 및 주기관을 포함한 지방 및 주정부기관이 잉여자산을 판매하고 회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가브딜스 그리고 2021년 11월에 인수한 정부 관련 부실 부동산 경매 플랫폼인 비드포에셋이라든지 기업들이 반품 자산을 주로 판매하는 리퀴데이션.com 그리고 자본 자산을 판매하는 고인더스트리 더위드 그리고 건설, 공작기계, 운송, 인쇄 및 농업 분야의 중고기계를 거래하는 플랫폼인 마신료원 등의 블랜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웹 기반으로 구축한 이러한 플랫폼들은 리퀴디 서비스의 메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요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라든지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격 메커니즘을 제공하고요 그리고 안전거래 지원,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조금 발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아마존 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등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서 완전히 관리되고 호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비스 개선을 꾸준히 진행 중이고요 고객 니즈에 맞춘 새로운 기능을 꾸준히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나 많은 브랜드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 리퀴디티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많은 물건을 확보하는 것일 텐데요 이 리퀴디티 서비스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경매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굉장히 리퀴디티 서비스에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구매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일 텐데요 리퀴디티 서비스의 리테일 부분은 아마존 닷컴과 아마존 닷컴에 밑에 있는 여러 공급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다양한 유통업체들, 제조업체들과 이런 계약을 통해서 구매 모델에 따라 판매할 상품들을 직접 구매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기업들의 잉여 자산을 처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 계약에서 발생한 금액은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리퀴디티 서비스는 이러한 민간 기업 이외에도 미국 국방부 그리고 이런 미국 정부 기관들하고 자제 공급업체 계약을 맺고 나라의 자산들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매출은 작년 기준 전체 매출의 7.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리퀴디티 서비스의 최근 실적 현황 그리고 우리가 현 시점에서 투자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실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2018년 이후에 그전에도 그랬지만 꾸준히 2억 달러 때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전까지는 영업비용의 증가로 인해서 매년 조금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상황이 좀 달라지면서요. 매출은 2억 5천만 달러, 순이익은 5,600만 달러의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직전 실적은 총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34% 정도 성장한 2억 7,700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은 11% 증가해서 6,830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7분기 연속 매출 성장을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사실 조금 작은 기업인데요. 7억 9,700만 달러, 하나로 한 1조 원 정도 수준의 그런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을 꾸준히 살펴보면 앞으로 조금 이런 리퀴디 서비스가 영위하고 있는 자산 처분에 대한 니즈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자상거래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최근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소비보다는 반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잉여 자산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데요. 전자상거래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이면에서도 사실 이러한 자산 처분 서비스 같은 것들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시장이 무너진 상황에서도 리퀴디 서비스의 실적을 보면 꾸준하게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부터 회사가 흑자전환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흑자전환 이후에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청산 시장의 성장함에 따라서 주목해볼 만한 기업 리퀴디티 서비스에 달아봤는데요. 한화증권 해외영업추진팀 김연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